대기업 멀쩡하게 다니다가 부산 쌓까? 완전 미친 거 아니에요? 너랄? 여기 일, 너랑 안 어울려? 회의하러 가자 반동 누구 맘대로? 내 맘대로 장민을 뭘로 보고 일기 피기 축제해 어이 왜 이래요? 나 그 여자한테 맞았어 뭐 하는 거예요? 안 사도 돼요 콘돔을 안 하면 사장... 난 남자 사랑 없이 못 살 것 같은데 신선한데? 그래도 너랑은 앉아 이거 왜 이래? 사람을 뭘로 보고 내가 누군지 알아? 내가 전치연 님이시다 전치연 님이